저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아모레퍼시픽 예전에는 태평양화학이라고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미용사원으로 200대 1로 입사를 했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예뻐야 되고 죄송합니다 날씬해야 되고 키 1m60 이상이어야 되고 팔다리에 흉터가 없어야 되고 하여튼 1차, 2차, 3차까지 통과를 해야만이 뽑히는 굉장히 어려운 간문을 통과해서 아모레퍼시픽에 지금의 아모레퍼시픽이죠 입사를 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3주는 본사에서 교육받고 1주일 동안 지사에서 교육받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스팟타식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피부 미용의 기초를 사실 거기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미용인으로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3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나이는 계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피부 미용을 했고요 또 이 피부 미용을 하면서 피부에 대해서 화장품 피부 미용 전문가잖아요 거기에 아로마 테라피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아로마 테라피를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이 아로마 테라피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체미가 아로마 연구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에슈니슈얼과 테리오일을 연구를 하는데 이 호바 골든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요 가격도 너무 비싸서 3년 동안 품절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중에는 이 호바 골든 오일을 너무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호바 골든이 이 캐리오일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캐리오일이거든요 제일 많이 써요 그럼 판매력도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못 파는 심정은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근데도 제가 연구소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등급이 좀 낮은 걸 갖고 오자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많이 떨어지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설득을 엄청 아는 거예요 등급이 좀 낮은 거라도 갖고 오자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피부에 사용하는 이 호바 골든은 최고 등급이 캐리오일이어야 된다 등급이 낮은 건 너무 많다 시중에 하지만 그것을 속여서 등급이 높은 걸로 판매하고 있다 제가 한국에서 퓨어 캐리오일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리오일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용 오일을 마사지올로 쓰고 콩기름 같은 걸로 또는 시중이 파는 포도씨유 또는 해바라기씨유 이런 걸로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 효과가 전혀 없고 식용 오일이거든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피부에 사용하는 오일은 별도라고 설명해드렸죠 캐리오일을 별도로 추세하는 과정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1등급을 구매하는 게 구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3년 동안 얼마나 견뎌냈는지 몰라요 제가 완벽하게 됐다 이거면 됐다 이 정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한 번 보통 제가 새로운 캐리오일을 선정할 때마다 가지고 들어오면 최하 3년을 연구해요 이번에도 새로운 캐리오일 하나를 수입을 했어요 5kg 보통 3년 정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하 5kg 정도는 있어야 제가 3년 동안 연구를 해요 산화 속도를 봐야 되니까 자외선을 봤을 때 어떻게 산화되고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떻게 산화되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산화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특이치라든지 색깔이 어떻게 변색이 되고 또 냄새가 어떻게 변치가 되고 하는 과정들을 제가 꼼꼼하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바 골든을 선정할 때도 이쪽 추출하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추출 양이 적어서 우리에게 공부를 못하면 다른 회사에서 알아볼 때도 제가 미리미리 여러 회사의 거 받아서 미리 샘플 테스트를 다 마쳐요 그리고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품이 없으면 이 원료가 없으면 B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3군데 정도 거래처를 예보를 하고 실험을 다 해요 연구를 다 해서 준비를 딱 세팅해놓고 A가 안 되면 B에 A, B 둘 다 원료가 없으면 또 C에 등급이 높은 캐리오일들을 애슈앵슈로 선정할 때는요 늘 있지 않아요 미리 뭐 계약 지배를 하거나 미리 1년 전에 오더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늘 막 쌓아놓고 있지 않아요 등급이 낮은 건 쌓여 있어요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엄청 싸요 혹시라도 이 소비자분들이 이 잘 모르는 분들은 썩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 등급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피부에 사용하는 식물 오일을 퓨어 캐리오일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앞에다가 퓨어자를 처음으로 최초로 쓰게 됐는데 지금은 다 써요 등급이 낮아서 다 써요 등급이 낮은 호흡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앞에 퓨어 붙었잖아요 요즘은 전 안 써요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일부러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하지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단어를 뭘 만들면 1년이면 전국의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 보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돈 많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 호흡아 골드는 많은 연구를 하면서 또 제가 실전에서 현장에서 피부 미용인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전국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하는 방법은 사실 한국당에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만에서 그래도 이 교만은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